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커피 TOP 7 어떤 커피가 제일 많이 팔렸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7위 아카페라 400억 6위 프렌즈카페 595억 5위 랩치비 975억 4위 조지아 1065억 3위 바리스타 룰스 1331억 2위 티오피 1452억 1위 칸타타 1721억 편의점에서 이런 커피들을 많이 사먹잖아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기는 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팔리는지 몰랐어요 저는 이 중에서 조지아를 자주 먹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주제의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만나서 конечно 요 1위 이거 아반 10초 90cm ל devi